at 세상에 모든 게임을 공약하는 남자 수리입니다 오늘은 할 공포게임 SUITE-776 이라는 공포 게임 뜻은 네이버에 쳐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몰라? 난 영어 해석을 모르고도 게임을 깨는 사람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 썰 화장실 공사장에 거기서 이제 그 벽을 부시면 된다고 써져 있는 힌트 영어를 못 읽어서 나는 망치 들고 그 맵을 한 시간 동안 때렸다고 영어 알면 10초면 깰걸 영어 몰라서 한 시간 동안 망치로 벽을 쳤던 남자가 나라고 답답한 건 너희야? 난 어떻게든 깨 내가 못 깨는 게임?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처음 보는 게임은 프리님이 미리 연습하고 오시지? 쟤가 왜요? 내가 왜 이런 똥게임까지 연습을 해서 내가 공략 찍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것까지 연습을 해서 하든 싫어 나 씨랑 할 거예요 너희가 연습해와 내가 무슨 게임 할지 알려드릴 테니까 어림없는 소리 안되네 그렇대요 아 나 배고파 죽겠네 7716 이게 7766이네 이게 게임 제목이 있는 곳이에요 서랍에 잠겼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공이 잠겼데요 맞죠? 영어 고소 이게 벨인가 봐요 이 게임이 벨을 누르면 안 되는 게임이라 했는데 어림도 없지 누르지 말라면 바로 눌러버리지 또 할리갈리 싹고 수거든요 벨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무조건 눌러봐야 돼 영어 3줄 이상 공포에 떨었다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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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을 안 쳐지 했는데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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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치겠다는데 벨을 니가 뭔데 못 치게 ㅅㅂ ㅅㅂ ㅁㅂ ㅍㅈ 줌 성격 Palestine 줏어 좋았어 좋았어 누구세요? 아이 아무도 없지 없을 줄 알았지 나같은 놈인데 여기 옳옿 옳옿 내 친구 놀라야지 여기 우리 집 나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어 아니 당당하게 돌아왔잖아요 아 여기 자살한 여자가 악플이 달리면 종으로 치는걸로 해결했대 악플이 달리면 종으로 들고서 친거지 걔네 대가리를 아 그치그치 나도 종으로 치고싶더라 울릴때까지 그냥 머리 종될때 종될때까지 그냥 치고싶더라 저런식으로 저런식으로 친거 아니야? 저는 악플 안달았다구요 저한테 왜그러세요 아 뭐야 아 뭐야 내 머리 괜찮아? 귀신이 푸린이만 만들어요 제가 귀신한테 그냥 아이돌인데 귀신게 그냥 방탄소년단이에요 공포게임게 나를 모르는 귀신들이 없어 그냥 문 של Maker 오오오오 사무수 열쇠가 있네요 안 눌러본고 싶으면 여기 같은데 저는 인간을 scattered 아 링이구나 링더 벨 어게인이구나 음 치라 하면 안칠 거야 올라가야지 내려가지 다들 이걸 해야 한다고 할 때 거기서 노를 외치는 게 바로 푸린이라는 남잖아 하지만 지금은 눌러봐야지 아 진짜 자살을 왜 안 돼 어 무서워 다시 닫아 닫아줘 닫아줘 우리 다 닫아 닫아줘 문 아프신 거 같은데 닫아줘 아 갑자기 응원가가 생각났네 부금 커지지 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금이야 어허 부금 눈치 없어 원 투 쓰리 레디 폴 크리피 임미 이게 뭐예요 밑에께 하나 둘 셋 놀란 시간 일단 c8 c8 아니네 c8 e c8 아니네 무서운 거 보여주지 마세요 어 그런 헤어핀 있네 이걸 열수 있겠다 이게 약간 서랍이었는데 쓰는 거 같은데 어허 아 parks 저세 어허 아 엘 freda society 두개 전서 아 이제 한빈이 아 아 여기 귀신 나와봐. 이만 해봐. 드라이브로 날 찌를 거니까. 누구세요? 아 이놈의 월클. 아 제 팬이죠? 아 또 악수를 해드리고 싶은데 팔이 짧으시네. 이거 어떡해. 가슴이 팔이 달려있으니까. 뭐야. 이거 잡아줄 수. 어 뭐야. 헤드스피 장인분 계시는데요? 헬로헬로헬로. 머리 하루종이 돌아간다. 톱니밖이여? 아주머니. 김치. 어 사라졌다. 뭐야. 선풍기인 줄 알았어. 우리나라 경제보다 잘 돌아가는 듯. 오오! 오 놀랐잖아. 놀랐잖아. 놀랐어. 아유. 어 뭐야. 맵이 이어졌어. 아 여기가 이렇게 도는 거였구나. 어 이거 열렸다. 여기 열렸을 것 같더라. 이런 거 무섭지 않은 방법. 엉덩이로 가면 돼. 나의 과략근를 보여주지. 어허. 도낫 엔털. 열어. 열어! 싸움을 그렇게 잘해? 드라이버 있는 남자야. 나와. 드림이랑 싸워서 저본 적이 없어. 어? 5533. 이 피본인가 보다. 선생님. 마네킹 있는 곳이에요. 선생님. 선생님 서 있는 곳 아니에요. 선생님. 들어가세요. 선생님. 많이 취하셨네. 또. 선생님. 어허. 뭐야. 관종이야? 이 새끼?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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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제가 말이 심했어요. 선생님.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. 올라오시는 거 아니죠? 게임 시작하면 도내로 알려줘 얘들아. 어 뭐야. 어어? 저거 내 방 아니야? 다시. 다시 장착 온.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. 죽으라면 죽겠어요. 어디 한번 들어와. 어 엉덩이로 나가면 무서울 게 없어. 맞죠? 오케이. 나 오늘 흠수하고 안타깝다. 그냥. 내가 죽어도 똥무침 이긴 거야. 알지? 아이 헤브 스타링. 스타링 버트 아이 니즈 썸띵 투. 어 저 저 슈라슈라 라네요. 뭔가가 있는데 꺼낼 게 필요하다고요? 이런 거 내가 먹어야지. 오 땡큐. 요 안에 있지 않을까? 이 정도면 귀신이랑 맞다니 쳐도 이길 것 같은데? 바다리를 어디 놓을까요? 아 있죠? 어 됐다 이걸로 이제 화장실 오 오 오 오 왜 가슴을 들이대세요 계속 아니 엉덩이인가 오케이 월든키를 얻었습니다 아씨 여기 문이 열렸나 열리려나 역시나 아 너무나도 미래의 예지 이정도면 괜찮아 1시 1번 링을 눌러서 뭔가 전기 찌릿찌릿한 곳을 지나가서 2번에 있는 뭔가를 하고 저기 가서 3번 가서 의자에 밧줄로 목매달아 죽어라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생길게요 아 들어가지 말라는 방 하긴 들어가지 말라면 열어보는게 인기상정 덤벼라 도어 이스틸 락 하우 도 아이 어픈 잇 아 진짜 아쉽네요 안에 뭐 있으면 그냥 다 패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종료 쟤가 다 안하고 저거 문을 열어서 죽은건가? It's really didn't make her mad 아니네? 아! 현실 도네네 이게 오늘 현실 도네를 처음받아봐 어 이런 이벤트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? 화나게 만든 것 같다고요? 내 애교 한 번이면 풀지 않을까? 뿌후후후 프린니 화내면 씻죠 씻죠 겟쌤 헬 프린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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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멘 소리 미안 쌉제송 뭐 있어봐 나 참지 않아 내 필살 알트 F4 보여준다 어어어어 어 어 마늘킹이 어 어 할머니 잠시만 어 계속 이따구로 나와봐요 할머니 제 알차 F4는 빛보다 빠릅니다 공을 쳐서 메리가 미쳤다고요? 공으로 안 쳐맞은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걸로 화를 내 지금? 제가 공으로 내려치지 않은걸 지금 감사하게 여겨야지 지금 아 왜 안 열리는데? 오오오 오 샤이니 아임 해피 잠시만 이거 쪼또만대 어어? 왓 더 헬? 헤이! 헤이 썩! 오 아주머니! 아주머니 잠시만요 아주머니는 요기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살쪘거든요 아주머니 야 마장떠씨 도끼보다 강해? 내가 바로 하나로 그냥 세계를 재패한 사람이야 내가 아이씨 아니 도끼 하나 뭐 헤헤 땡큐 제발 나와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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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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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 김치 제발요 어어? 괴물 와봐 내 이걸로 가린다? 어어? 어? ㅈ 인도 오 빨간...빨간 불빛 사라... 왜 어두워졌지 어어!? 어!!! X댔누 오 빨 어 마피아 도르만무! 다시 벨 누르러 왔다! 도르만무! 누르면 안됐어요? 여기가 멀티엣닌 구간이요? 근데 도르만무 선택이 틀린거야? 그럼 지금 방금 엔딩은 뭐에요? 지금 배드엔딩이에요? 아니 근데 엔딩은 그냥 그냥 이 엔딩! 막 이런것처럼 영화나 써놓고 그냥 오늘 게임 그래도 재밌게 했다 오랜만에 그치 얘들아 공포게임 어때 재밌었어? 일단 재밌게 본 우리 푸딩이들 구독과 좋아요 그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르만무 엔딩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해피엔딩은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코바! 여러분! 다 뛰oming! 공포게임 공포게임 공포게임